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몇몇 정치권에서는 동주로 생가를 보존하자 박무관을 만들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동상이랑 생가 그냥 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사들은 그냥 넘겼고요 그걸 갖고 제가 어떤 뭐 딱히 할 말이